잠이 안 와요? 아... 자리가 맡겨서 그런가 봐요. 하긴... 뭐, 이 상황에서 잠이 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. 드세요. 고마워요. 대체 누구였을까요? 뭐, 누가 됐든 같이 찾아봐줄 테니까. 오늘 밤에는 더 생각하지 맙시다. 아니요, 이쯤에서 오순상 씨는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이건 또 무슨 급전거야. 넘치던 파이팅 다 어디 갔어요? 오순상 씨까지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. 경찰까지 개입된 상황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. 승리열 씨 혼자 누구요? 집에서 그딴 게 나왔는데? 어차피 제 일이에요. 오순상 씨와 상관없이. 내가 해야 되나. 아, 됐고? 나도 이제 노 바꿉니다. 이대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. 그러지 말아요. 나 때문에 괜히... 아, 걱정하지 마시라고요. 그쪽 탓 안 할 테니까. 내가 삼유기는 하지만 양아치는 아닙니다. 모른 척 도망은 더 이상 안 가는 걸로.